나 약간 섭섭한 게 우리 미우새 다 같이 하는 건데 돌싱포맨 어찌 보면 미우새에서 나온 자식 같은 스피노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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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피노프인데 왜 돌싱들을 위한 돌싱들을 위한 프로그램 난 너무 좋단 말이야 싱글들을 위한 난 싱글포맨 싱글들을 위한 난 싱글포맨 싱글포맨 아 싱글포맨 왜냐면 돌싱들의 얘기가 있으면 싱글들의 어떤 이성과의 만남이라든지 근데 돌싱은 사연들이 있어갖고 싱글도 사연이 있으니까 싱글이지 않을까? 싱글포맨에서 김종국 형 나 SBS 사장님이랑 미우새 팀이랑 채영인 누나한테 싱글포맨 근데 사실 아이디어 좋은데? 미안한데 그거 너한테는 섭외가 원래 안 갔었니? 그거 너한테는 섭외가 원래 안 갔었니? 그거 너한테는 섭외가 원래 안 갔었니? 원래 그거 하려다가 그거 안 돼서 돌싱포맨 생긴 거야 싱글포맨 원래 왔었어? 맞아 맞아 원래 있었었어 진짜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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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 내가 싱글이 아니었었잖아 그때 내가 싱글이 아니었었잖아 그때 내가 싱글이 아니었었잖아 아 그래 너 그래서 안 갔나 보다 아 열심히 미쳤어 열심히 미쳤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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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 돌싱포맨 어부지리로 잘된 프로야 아 진짜 누가 그 얘기를 한 거야? 어? 누가 그 얘기를 한 거야? 어? 몰랐어? 몰랐어? 뭐가 몇몇 있었는데 몰랐구나 형 우리 손 나 손 들어 온 거야 이 형 지금 자존심 상해하려고 몰랐어? 아 악한다고 그래서 형 빵꾸였는데 몰랐어요? 형 빵꾸였는데 몰랐어요? 몰랐구나 아 뭐 그런 거 같고 선생님 야 갖고 왔다고 그랬지 뭐가 형 뭐가 중요해 잘 됐으니까 됐지 뭐